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려 되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KBS에서 방영중인 트로트 전국체전 우승자 진혜성이 빵셔틀 구타 성희롱 학폭 의혹에 휩싸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요즘 진짜 학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학폭 논란이 터지니까 영상 올리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세대를 강타한 트로트 열풍의 주역 중 한 명인 트로트 전국체전 우승자 진혜성이 학폭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폭로구를 함께 보실게요. 저는 진혜성씨와 같은 진혜의 동진중학교를 졸업. 직접적인 피해자 A씨로부터 제보받은 증언과 저 글쓴이의 직접 목격 사례. 증거 자료로 졸업 앨범 사진을 첨부. 진혜성이 이동수업 때 책셔틀 점심시간 빵셔틀을 시켰다. 또한 교실 뒤로 불려가 유도를 빙자한 구타. 하루에 자위는 몇 번 하냐 어떻게 하냐며 성희롱. 숙제를 대신하도록 시키고 못하면 어김없이 구타. 이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학년을 왕따로 지냄. 진혜성씨는 중학교 시절 소위 말하는 일진무리를 만들었다. 180 정도의 키에 족히 몸무게는 100kg 정도 가까이 나갔던 걸로 기어. 그리고 계속 학폭 폭로가 이어지는데요. 나머지 폭로글들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진혜성은 중학생 사이에서 압두적인 신체 조건으로 일진무리를 만들어서 아무 잘못 없는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좁히고 다녔다는 얘기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마지막에 소속사 차원에서 부인하고 나서면 아마 계속 증언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이미 플랜카드가 걸리고 진해구 홍보대사로도 위촉. 끔찍한 학창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 동네에 버젓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라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진해성 소속사는 이와 같은 학폭 의혹에 사실 무근이며 허위글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성 소속사 공식 입장문 전문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 폭로글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이들에게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즉 진해성은 학폭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해성 학폭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학폭 미투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잘생기고 예쁘면서 일진 놀이를 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나 아니면 운동실력이 좋은 유망주 선수들이 아 학폭하면 잣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훗날을 위해서 악어의 눈물이든지 아니면 진정어린 진심어린 사과라든지 어쨌든 학폭이 멈출 거고요. 또한 앞으로 학폭을 멀리하겠죠. 그러니 학폭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 연예계 체육계의 학폭이 입증된 논란의 주인공들을 일벌 뱉게 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진해성의 학폭 논란은 전국트로체전 우승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타격이 좀 있겠네요. 좀 뜨려고 하니까 태클이 바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진해성의 학폭 의혹은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지방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토박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주말에 술 마시러 시내에 나가면 동창회 열린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진해성의 학폭을 부정한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든지 진해성에 대한 증언이 속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박이들에 의해서요. 쌍방이 의견이 서로 다르니 진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해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학폭 폭로자가 자작극이던가. 하지만 이번 학폭 논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냥 팝콘 먹으면서 중립 끼어봤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잖아요. 학폭 진실 금방 밝혀집니다. 만약에 폭로자의 자작극이다. 그럼 소속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으니 조병규 학폭 논란 때처럼 꼬리말고 자작극이었다면 자수를 하겠죠. 아니 자작극인데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계속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관종 새끼가 관심 받고자 씨부린 건데 법정 소속까지 갈 배짱은 없습니다. 반대로 진해성의 학폭이 진실이다. 다른 학폭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학폭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니 이건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나 학폭 플러스 괘씸제까지 추가돼서 폭로전이 시작될 거고요. 저 옆에 배구 동네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보세요. 뭐 언론 플레이하고 입 털다가 학폭 하나 터지니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는 4차, 5차 폭로글들이 줄줄이 나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앞서 소속사 차원에서 부인하고 나서시면 아마 계속 증언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섣불리 마녀사냥하지 말고 중립기어 시계 박아놓고 그냥 재밌게 팝콘 먹으면서 둘 중 하나는 잣대는 이 치킨게임을 지켜보다가 진실이 밝혀진 후에 그때 가서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트로트계 학폭 선구자 진달래 아니 일진달래처럼 진해성이 아니라 일진해성이 될지 아니면 트롯 전국체전 우승을 시세만 어느 안티팬의 간이 배밖으로 나온 자작극이자 해프닝일지 앞으로의 추가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부쩍 많아진 학폭 논란에 허위사실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발 안티팬이든 단순한 관심종자이든지 학폭 허위사실을 좀 유포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어렵게 용기를 낸 진짜 학폭 피해자들까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은 각 소속사들이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컨텐츠는 KBS에서 방영중인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이 빵셔틀, 구타, 성희롱 학폭 의혹에 휩싸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음악 큐!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